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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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초콜릿 멈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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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맛 시원한 맛 다 먹음 미니 멈추 약 17일 못먹은거 너무 맛있었다 딸기맛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이 단맛이 너무 좋아요 같이 먹으면 더 좋은것 같아요 근데 이거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죠 이거 먹으면 더 맛있어서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죠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